이찬서 목사와 이재명 후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훈당 우리교회 이찬서 목사, 이재명 후보, 교회 제적 이재명 후보, 나는 교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집사인가 아닌가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집사인가 아닌가 크리스찬 튜브는 지난 영상을 통해 2022년 각 정당 대선 후보, 종교가 궁금하다 편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종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960년 12월 18일생 60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제43대 검찰총장 종교, 무종교, 일부 보도에서는 안보로 시어라는 세련명의 가톨릭 신자라고 나오기도 한다 대학 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며 어머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은 불교 신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도 1964년 12월 22일생 56세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 제35대 경기도지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군당 우리들 교회 매주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 교회는 보수적인 대한예수교의 장르의 합동 소속이지만 목회사를 비롯해 교회 분위기는 보수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재명의 교회 행보 광주 양림교회 이재명 대선후보 11월 28일 예배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28일 오전 광주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를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12월 12일 영주제일교회에서 예배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 경북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오전 경북 영주시 영주제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설립 100년이 넘은 이 교회는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가 1958년 중공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알벼락인가 분당 우리 교회 입장 발표 독실한 성도라던 이재명 교회 안 나온지 10년 제적 이재명 열심히 주님 모신다 교회는 안 나온지 오래 제적처리 열심히 주님 모신다던 이재명 교회 안 나온지 10년 제적처리 제적이란 무엇인가 제적은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버림의 뜻 그는 학생답지 못한 행동으로 제적처리되었다 정말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집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막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사실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일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진실 구금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은 이 후보가 제적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12월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조찬 기도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다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다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후보는 11년 전 성남시장에 취임할 때도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 행사를 했는데 실제 집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는 언론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다라는 묘한 답변을 내놓았죠 논란이 계속되자 교회 측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단임 목사는 지난 5월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의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며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가세현 측은 이 후보가 국가조찬 기도에서 특정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소속 신자인 것처럼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등 이재명 성도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교회 등록했으며 현재는 제적되어 있는 상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와 담당 교육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련된 글을 이재명 성도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10일 오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이 목사와 교육자는 이 글에서 최근의 대선 후보 이재명 성도에 우리 교회 등록 성도 여부를 놓고 언론사 등에서 교회로 확인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 입장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릴 핏조를 느껴 글을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등록된 성도님들을 교인 명부에 통제하고 등록된 성도와 실제 목양하는 성도수에 호소하고 교인 명부를 목양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재명 성도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며 하지만 현재는 제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적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린다며 성도님 중에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양한 경우로 장기간 연락이 두덜된 성도는 교구 담당 교육자가 확인을 통해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것을 제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제적되었다는 것은 성도님이 군당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정기적인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저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제적성도를 정리하는 이유는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며 정기적으로 교인 명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인 명부를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님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 어려워 교회에서 제적성도로 등재할 때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연락주절 등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5월 설교에서 이재명 성도 언급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찬수 단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부연 설명을 통해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세상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구분 없이 공정한 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일으켜 소개하는 등의 일은 일절하지 않는다며 저희 교회 등록성도가 출마하는 경우에는 교우 동종란에 모든 출마자를 동등하게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5월 2일 주일 설교도 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찬소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벌써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지가 10년 가까이 된다고 했었다 이찬소 목사는 제가 올해 5월에 이재명 성도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첫째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넷 등에서 분당 우리 교회 장로이다 중직자이다 하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기에 우리 교회를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또 둘째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사용한 것이라며 당시 언급되었던 5월 2일 출석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교회와 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의 사명은 현실 정치와 이념의 이슈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잘 설명되었기를 바라며 그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낙은의 길이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소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지옥에 가시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정통교회를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찬티였습니다